네, 오늘은 저번에 이어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교통마우제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교통, 교통이 중요한데 교통에서 SOC 사업이라고 하죠. 이 교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요동을 칩니다. 그래서 여기 없던 지역에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기존에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실력이 또 생긴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청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4차 교통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대장 홍대선, 그 다음에 신문당선, 그 다음에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래선 연장, 그래서 8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이 별래선에서 또 별간압역까지 한정거장이 또 이제 연장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위례신사선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위례신사선에서 이제 위례삼동까지 연결되는 위례삼동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도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인동선이라고 하죠. 자,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인동선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별래선입니다. 이 별래선이 이제 8호선입니다. 그래서 8호선, 이제 기존에 있던 8호선이 이제 뭐 모란부터, 그 다음에 이렇게 암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암사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별래까지 또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. 그래서 2023년 9월 예정을 해서 지금 이제 앞두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이 암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한강을 지나서 이제 구리를 지납니다. 그리고 어디 이 남양주시, 그래서 별래역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리,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우리가 바로 이 한강을 지나서 이 잠실까지도 또 우리가 금방 갈 수 있고 강남까지도 우리가 금방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노선이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강남 진입이 구리에서도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돌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개통이 되면은 우리가 강남 진입을 20분 만에 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잠실, 그 다음에 잠실에서 강남까지 가는데도 또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남양주시 일대의 서울 접근성이 이제 가장 늘어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별래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이제 27분, 그래서 강남까지는 이제 아예 20분 때 이제 주파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기존 노선보다는 17분 정도 단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8호선이 위쪽으로 남양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미쪽으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어디냐면은 이 모란역에서 이제 미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판교까지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또 판교가 대규모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주군접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연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중간에 이 성남시청역, 그 다음에 이 보뜰사거리역, 이런 부분을 이제 가칭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나도록 지금 현재 노선도 안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. 이거를 알려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4차 교통에서 이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추가 검토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별래선을 은정부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지금 말이 추가 검토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별갈압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갈압에서 탑서까지 이 복선전철로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례신사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. 그래서 위례에서 이 위례신사선이 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강남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. 그래서 위례에서 좀 가다 보면은 바로 이 삼성, 청담, 그 다음에 신사까지 강남의 주요 곳곳을 이렇게 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노선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 위례 같은 경우가 사실 거리는 정말 가까워요. 강남과 가깝지만 그동안 교통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이 교통이 불편한 앞으로 위례의 교통을 좀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단축이 되냐면은 삼성역까지 이제 10분, 그 다음에 강남역까지 25분,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는 우리가 40분까지. 그래서 주요 업무 지구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가 대폭 단축이 될 수 있다.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위례신도시를 조성할 때 이러한 이 교통 분담금이 이미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됐어요. 그래서 이미 그런 분담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진행은 될 겁니다. 진행은 되는데 그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이걸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례신사선.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위례중앙역입니다. 그래서 위례안에 있어요. 위례안에 그래서 이렇게 중앙역이 중간에 있고. 그래서 이 위례중앙역이 또 이런 식으로 준공 예정인데 또 발표가 되니까 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또 뛰었습니다. 그래서 위례자연센트랄자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고가가 15억 9천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뭐 19년도, 20년도에는 뭐 10억, 그 다음에 뭐 12억, 그 다음에 뭐 11억, 뭐 이 정도 안팎을 놀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올라 버려서 최고가를 찍었다.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례신사선. 그 위례신사선 중에서도 좀 이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역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삼성역 잠실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코엑스, 근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제 현대차, 그래서 GBC라고 하죠.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, 그래서 GBC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잠실, 이 경기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제이코엑스라든지 뭐 스포츠, 뭐 스트릿센터,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, 마이스, 이제 이런 곳들이 앞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이제 이런 놀거리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, 그 다음 또 추가로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. 그 특히나 이 GBC 같은 경우가 뭐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앞으로 산업별 고용 창출, 또 이제 예상한 이제 기사들인데, 뭐 이제 숙박 산업으로는 뭐 47만 명, 자동차로 23만, 뭐 21만, 17만,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이 예상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왼쪽에도 보시면 뭐 건설 기간 중에도 생산 유발 효과만 12조 5천억 원인데, 중공 후 앞으로 20년간 253조 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이런 생산 유발 효과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같은 경우도 7만 9천 명, 뭐 인부들 포함해서 이제 건설 기간 중에 이제 고용 창출의 인구인데, 이게 앞으로 20년간 추가적으로 늘어난 그 인구의 수가 113만 7천 명.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앞으로 삼성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 GBC, 이게 원래 105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어마어마한 높이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,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한 절반 정도로, 그래서 한 50층에서 40층 정도로 이 정도로 낮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뭐냐, 이렇게 낮춰지더라도 랜드마크 약속, 지역 경제 효과는 차이가 없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 있는 일자리가 백몇 층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, 이 삼성역에 미칠 이제 앞으로의 고용,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, 앞으로 더 이제 삼성역의 가치는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.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례 신사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이제 위례 삼동선까지 이제 또 연결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사에서 위례까지 가는 이 위례 중앙역에서,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광주에 있는 삼동까지 또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성남을 지나서 광주까지 간다. 그래서 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이 이 성남이라는 지역인데, 이 성남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이제 교통편이 있어요, 기존에. 이렇게 산성역, 단대호거리, 신흥, 모란 이런 식으로 있는데, 사실 이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부분, 이 성남도 되게 넓습니다. 이 산 안쪽으로 이쪽 부분들이 사실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사실 역으로 가려면은 버스를 타야 되고, 이런 식으로 교통이 많이 불편했는데, 그 교통을 해소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례 삼동선이다. 그래서 뭐 을지대, 학교 앞에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뭐 중앙병원, 뭐 신구대여, 그 다음에 이 중원경찰서역, 그래서 성남 3단 5거리역,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들이 하나씩 빼곡하게 계획이 돼 있다. 그래서 이 역을 하나하나 한번 주변 시세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는 게 위례 삼동선에서 이제 을지대역이에요. 을지대학교 바로, 여기가 대학교 캠퍼스고요. 그 다음 바로 앞에 이렇게 여기 계획이 돼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역 앞에 있는 또 이제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, 이 을지대역 주변에는 사실 뭐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. 다 빌라들이고 그런데, 한 가지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, 이 은행주공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시세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, 자, 뭐 그래프만 보시더라도, 뭐 14년도부터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9억 8천, 그래서 곡 10억 호가를 도파할 일만 남았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봤더니,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했죠? 이 역 앞에 있는 역, 교통호재 플러스, 재건축이나 그 다음에 재개발 이슈, 이런 것들이면 이제 호재, 호재를 더해줘서 겹축호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더 대폭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목한 아파트는, 이 은행주공 아파트다.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앙경찰서 여기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있는 역인데, 여기 이제 중앙경찰서가 있고요. 이 앞쪽에 이제 여기 생길 계획입니다. 성남은 뭐 이거 말고도 주변에 보시면은 다 뭐 상대원 상구역부터 빌라 촌들이 이제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다 이제 뭐 재개발들이 막 들어갑니다.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, 이쪽으로. 자,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역 앞에 이제 특히나 우리가 역세권 아파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그중에 이 상대원 성경아파트라는 것인데, 이 성경아파트도 우리가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시세를 보시면은 뭐 18년도, 20년도부터 올랐습니다. 이제 2006년도부터 뭐 18년도까지 정말 지지부진했어요.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하셨습니다. 근데 이 답답한 게 이제 바로 이제 2019년도, 18년도부터 상승장이 오면서 해소가 됐죠.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호가가 뭐 5억 7천, 5억 8천, 이제 이렇게까지 찍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역의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어쨌든 좀 방어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. 뭐 실수요저도 많고 어쨌든 신설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 앞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동역입니다. 삼동역이 이제 위례 생선선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역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삼동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경강선, 그 다음에 이 수사광주선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위례 삼동선까지 어떻게 보면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삼동역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또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. 이제 없는데 이 운한 퍼스티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한번 또 343세대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또 체크를 해보자면 자, 지금 뭐 보시다시피 다 아파트들이 그랬어요. 지질부진했습니다. 지질부진해서 3억, 4억 왔다 갔다 이렇게 중반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20년대부터 쭉쭉쭉 상승을 해줬죠. 그래서 현재 이제 최고가를 6억 9천까지 찍었다. 그래서 어쨌든 교통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앞으로 이제 교통이 지금 두 개가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지만 또 하나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요거까지 무난히 진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인동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동선을 한번 보시면은 자, 이 동탄에서 인덕원까지 쭉 가는 거예요. 근데 가면서 뭘 지났냐면은 안양을 지나고 또 우방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수원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도시들을 지나버립니다. 그래서 주요 노선을 다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짠 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개통 시기는 2026도 5월의 개통을 목표로 지금 신설력이 추진 중이고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급행 같은 경우로 보시면 이제 인덕원 그 다음에 오전, 그 다음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영통, 동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급행 그래서 급행이 가는 곳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빨리빨리 원해요. 직장에 빨리 가고 싶고,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행역에도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인동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죠. 인덕원역입니다. 그래서 인덕, 이 인덕이지 않습니까? 이 인덕원이 조선시대에서도 교통의 요지였어요. 그래서 이 인덕원을 들을 때 조선시대에도 여기에 숙박시설이 있어가지고 인덕을 베푼다 해서 이렇게 인덕원이 된 건데 인덕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뭐가 들어가죠? 자, 인동선, 2026년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월판선도 있고 그 다음에 4호선, 그 다음에 GTX 신호선까지 그래서 이 인덕원 같은 경우가 이제 지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복합환승센터,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역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4호선 같은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이 4호선이 급행까지 추진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빨라진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선을 보실 수가 있다. 자,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그래서 인덕원역의 주변 시세를 보시면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인덕원, 푸르주오, 엘센트로, 대장주죠? 그래서 대장주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, 여기서 20년도에 보시면은 이게 8억, 그 다음에 10억 되었는데 지금 뭐 1년,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. 지금 이제 최고가 16억, 3천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.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2배 이상이 거의 뭐 1년, 1년,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. 8억 넘게 올랐어요. 그래서 뭐 역시 인덕원 대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이 역 주변이라고 해서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.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인덕원, 이 푸른마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21년도 8월에, 그 다음에 7월에 보시면은 이 최고가를 12억 찍었고 11억을 찍었어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오히려 3억이 빠져버렸다. 2, 3억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서 뭐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좀 주의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수인선이 아니라 신분당선과 인동선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광교가 있죠. 그래서 또 광교 생활권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강남까지 가는데 3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W역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고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쪽에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만주공 4단지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5억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 오제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신분당선, 그 다음에 인동선 두 개 W역세권에다 그 다음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무지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복합 쇼핑몰도 또 지금 추진 중이다. 그 다음에 이 우만주공 옆에 보시면은 주위에 재개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만동 자체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만주공 위에 보시면은 서광교 파크스 위첸이라고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 이 주변에 준행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이 역의 호재, 그 다음에 이 주변의 개발 호재 이 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능동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다 할 노선이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도 없었던 지역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능동력에서 동탄역으로 바로 가버리면은 SRT랑 GTX까지 모두 환승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 이지덕원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이 능동력이 있고 이 이지덕원 같은 경우 시세 같은 경우도 보셔도 지금 현재 6억 8천까지 최고가를 찍고 살짝 빠지고 있다. 1억 정도 빠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고천력 의왕시청역이라고 하죠. 의왕시청이 이제 바로 이쪽에 있고요. 바로 앞에 이제 고천력이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면 보셔도 다 이제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. 이 색깔로 처져 있는 부분이 다 개발 이슈에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. 자, 그래서 뭐 주위가 이제 일대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. 대략 한 1만 세대 이상이 이제 또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다.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7억 2천까지 호가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역입니다. 이 오전역 같은 경우도 자, 이 오전역이 보시면은 이 주변에도 이제 오전 나구역이라고 해서 또 이제 재개발 자체가 이루어지는 지금 부분이고요. 이 서울까지 가는데 원래는 이제 1시가 10분 정도 걸렸어요. 근데 이 오전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서 인동선을 이용했을 때 4호선 인도권역에서 환승을 하면 40분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대폭 줄어든다.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6억 6천 5백까지 우리 이 아파트도 많은 가격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신설 노선이 개통하는 아파트 지역에는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. 근데 아까 제가 예외도 말씀드렸어요. 다 오르진 않아요. 가다가 빠지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빠졌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와 항상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통이 좋아지고 역이 생기고 뭐 이런 지식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내 투자금을 봤을 때 내가 실고주했을 때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딜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을 한번 들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곳은 어디인가 여기다 생긴다고 해도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.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적게 오르는 지역이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